안녕하세요. 마케팅 길라자비 5분특강입니다. 오늘도 유칼 상한티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음성 녹음 앱이 열리지 않는 문제 해결 방법, 모바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음성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녹음 앱을 열 수 없다며 상세 설정의 권한을 허용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음성 녹음 앱을 쉽게 여는 3가지 방법과 각종 애플리케이션의 권한 허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음성 녹음 앱이 열리지 않는 문제 해결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데요. 제 핸드폰을 캡쳐하는 내용이니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갤럭시 S10입니다. 호방에서 음성 녹음 앱을 열 텐데요. 저는 이 도구 안에 음성 녹음 앱이 있으니까 열 텐데, 각자 음성 녹음 앱이 어딘지 위치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앱을 열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성 녹음 앱을 열 수 없습니다. 상세 설정 권한에서 다음 권한을 허용하고 다시 해보세요 라고 나오는데요. 파일 및 미디어가 중요하다고 나오죠. 옆에 있는 상세 설정을 눌러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정보에 음성 녹음 앱으로 들어가는데요. 중간쯤을 보시면 권한이라고 항목이 있고요. 허용된 권한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을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앱 권한이라고 나오면서 허용된 항목에 허용된 권한 없음이라고 나오죠.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허용되지 않은 이라고 나오는데 근처기기, 마이크, 전화, 파일 및 미디어. 이 네 가지 항목 다 허용되지 않은 거죠. 권한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허용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처기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허용, 허용 안함 이렇게 나오는데요. 허용 안함인데 허용으로 바꿔놓겠습니다. 다시 되돌아가고요. 그 밑에 있는 마이크 들어가겠습니다. 앱 사용자만 허용, 허용 안함에서 바꿔놔야 됩니다. 항상 확인이라는 것은 권한을 실행할 때마다 물어보는 거니까요. 앱 사용자만 허용이 더 낫습니다. 위에 두 가지 항목이 허용됨을 옮긴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전화원 눌러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허용 누르시고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파일 및 미디어를 눌러보겠습니다. 미디어 액세스만 허용, 허용하는 두 개 나와 있는데 미디어 액세스만 허용을 체크합니다. 이렇게 하면 네 가지 항목들이 다 허용대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 허용되지 않음에는 거부되는 권한 없음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되면 끝난 겁니다. 바깥으로 나간 다음에 음성노구 앱을 다시 누르게 되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성노구 앱이 열리지 않는 문제 해결 방법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리는데요. 아까 동일하게 음성노구 앱이 있을 때 일종한 꾹 누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별도의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요. 음성노구 항목에 떠있고 오른쪽 상단 보시면 이 동그라미 아이콘이 볼 건데요. 여길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바로 애플리케이션 정보 항목으로 넘어가고요. 권한 똑같이 들어가면 되는데요. 아까 본 것처럼 근처기기, 마이크, 전화, 파일 및 미디어 네 가지 항목들을 다 권한 설정을 하면 되겠죠. 저는 이미 해놨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번에도 음성노구 앱이 열리지 않는 문제 해결 방법 이번에 세 번째 방법인데요. 이번에는 설정에서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홈바만에서 설정으로 들어갈 텐데요. 바탕화면에서 이렇게 톱니백 아이콘 설정 있으면 들어가시고요. 상단 바 내리거나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설정 들어가시면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럼 중간쯤에 애플리케이션 항목이 있을 겁니다. 이리로 들어가시면 애플리케이션 앱 목록이 나올 텐데요. 알파벳 순으로 가나다라 순으로 쭉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봐야겠죠. 그럼 항목 중에 음성노금이 나올 때까지 가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아까 동일한 화면 나옵니다. 애플리케이션 정보에 음성노금 나오고요. 권한 똑같이 네 가지 항목 보이는 거 아시죠? 동일하게 들어가서 허용으로 다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음성노금 앱 설정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동일하게 애플리케이션 권한 설정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노금 앱이 아니라 다른 앱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지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한이 필요한 앱이 네이버 지도라고 치면 이번에 두 번째 방법인 꾹 누른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일정한 꾹 누르게 되면 팝업창 뜨고요. 우측 상단에 I라는 아이콘을 눌러서 들어가겠습니다. 동일하게 애플리케이션 정보 이번엔 내부 지도죠. 권한 보면 되게 많습니다. 항목이.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근처기기, 마이크, 연락처, 위치, 전화, 통화기록, 파일 및 미디어, SMS. 아까는 네 개 항목밖에 없었는데 이 앱에 따라 항목이 되게 많아지거나 적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나한테 필요한 앱이 권한이 뭔지를 찾아봐야 하는 게 중요하겠죠. 허용되지 않으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카메라는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눌러서 동일하게 앱 사용적인 허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항상 하기는 똑같이 할 때마다 물어보는 거니까요. 메뉴 있게 낫겠죠. 누르신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 허용되면 카메라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앱 권한 형이 다르기 때문에 앱마다 체크를 해서 직접 허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녹음 앱이 열리지 않은 문제 해결할 경우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 녹음 앱을 포함한 대부분의 방법은 파일 및 미디어를 허용하면 해결됩니다. 여기 보시면 파일 및 미디어 있죠. 대부분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뭔지를 얘기해주니까요. 해당한 거에 맞춰서 웹 권한을 허용하면 되겠죠.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주 쓰거나 중요한 앱은 권한을 삭제하고 여행권 확보라는 이 항목을 활성화 되어있는데요. 이걸 비활성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터도 나와있는데 데이터 보호를 위해 몇 개월 동안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권한이 자정 취소가 됩니다. 삭제가 된다고 여기 나와있는데요. 근처 기기, 마이크, 전화, 파일 및 미디어 이 네 가지 항목 나와있죠. 그래서 오랜만에 음성 녹음 앱을 실행한 경우에는 권한이 삭제됐기 때문에 실행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끄시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권한이 삭제되지 않으니까 상관없고 만약에 내가 자주 안 쓰는 거라면 이렇게 한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권한을 다시 부활시키면 되겠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